아, 슬프다. 친구가 없으니까. 하... 왜일까? 그냥 주위의 친구들이... 근데 이거는 저만 해당되는 일들이 아니라 모든 30대가 해당되는 부분이야. 이 나이 먹으면 서로 친구가 없어요. 서로 그냥 결혼할 애들은 결혼하고 회사 다닐 애들은 회사 다니고 1, 2년 연락 안 하다보면 3, 4년 연락 안 하게 되고 3, 4년 연락 안 하다보면 또 10년, 20년 연락 안 하게 되고 나중에 뭐 또 일이 있을 때 티비는 사랑을 싣고 그런데 나가서 친구가 주는데 새로운 친구가 생기기 힘드니까요. 아, 그래요. 진짜. 그렇게 되면 나중에 티비는 사랑을 싣고 나가서 막 껴안으면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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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야.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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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오랜만이야. 우리가 몇 년 만이야. 그동안 왜 연락 안 했지?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. 또 그러면 또 친하게 지낼 것 같지? 근데 그것도 한순간이야. 또 티비는 사랑을 싣고 나가서 또 한 2, 3일 정도 친하게 지내다가 또 한 달 지나고, 두 달 지나고 1년 지나고, 3년 지나고, 5년 지나면 결국 또 똑같이 되는 거예요. 이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주위의 친구들을 진짜로 진짜로 좀 한 달에 한 번?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 가슴 아픈 거 팩트폭력 해 드릴까요? 저도 눈물 나는 팩트폭력 중 하나인데 친구한테 연락하는 만큼 지금 부모님한테도 연락 좀 하세요.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지금 유튜브에 있는 백수들 트위치에 있는 백수들 부모님한테 연락 안 한 사람들 어? 이 수도 없을 거예요. 가슴에 제가 대못 박는 것 같은데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친구 챙기기 전에 어? 일단은 부모님과 먼저 연락을 해 봅시다. 다들 아시겠죠? 매일 카톡 간다고요? 아 나만 나만 지금 살짝 쓰레기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러시는 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솔직히 비불상풀 방금 찌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렇습니까? 그럼 미안합니다 뭐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흐흠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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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 Women 쇼